이거 누가 줬다고, 세연아? 어떤 고모? 큰가, 고모?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근데 그거는 거기 가서 산 거지, 이스라엘 가서. 영어로 된 거, AQ 동화책, 이스라엘 동화책. 이거 고모한테 보낼 거니까 땡큐 해. 세연아, 크게. 땡큐. 사랑해, 해. 사랑해, 해. 크게. 냥이. 큰가, 뭐 사랑해요, 해. 크게. 핑크색이다. 고양이다. 고양이. 야옹이 많다. 진짜. 큰가, 큰가, 큰가. 자, 선물 틀어 봐. 아빠 보여줘.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땡큐 해. 와. 스누나, 땡큐 해. 크게. 고마다, 땡큐 해. 응? 또, 아리카락. 아리 아빠.